안녕하세요 서윤이의 언박싱 리뷰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주식회사 달리 피오름의 프리미엄 전자디퓨저입니다 최고 등급의 향료를 이용한 디퓨저고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알루미늄 케이스와 사용하기 쉬운 섬유필터 금을 녹여 도그만 마감과 이태리산 천연 대리석의 고급스러운 소재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향기필터 교체 및 필터와 오일 두가지 향의 레이어링으로 자신이 원하는 커스텀 향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팬으로 향기를 넓게 발향시켜주고 악취 및 음식 냄새를 빠르게 순환시켜 탈취시켜줍니다 내장 배터리로 선 없이 필요한 공간에 향기를 발향 및 무선으로 타이머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 인증 및 KC 전자파 인증 완료 디퓨저 사용법을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알루미늄 케이스에 유칼리투스 스파향을 팝입해 줍니다 대리석 오일 홀에는 레몬 유칼리투스 향을 3,4방울 떨어뜨려줍니다 본체와 알루미늄 케이스를 조립해 줍니다 디바이스 하단의 버튼으로 팬을 작동시켜주고 대리석 오일 홀에 올려줍니다 본체 작동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버튼 1회 터치 블루 LED 점등 시 6시간 버튼 2회 터치 바이올렛 LED 점등 시 2시간 버튼 3회 터치 전원 오프입니다 한 사이클 30분 작동 30분 휴식입니다 충전은 완충까지 4,5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완충 시 18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상시 전원 연결 시 배터리 전력 상태에 따라 초록, 빨강 LED가 점등됩니다 오늘 언박싱한 제품은 주식회사 달리 피오름의 프리미엄 전자 디퓨저였습니다 서윤이의 언박싱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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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이의iran 왕 gam frequently